안녕하세요. 완도서입니다. 정말 사이즈가 크고 좋은 완도 전복입니다. 굉장히 싱싱한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굉장히 무리 좋습니다. 정말 고마운 분들께 전복 선물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보성 뻘락지입니다. 지금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.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뻘락지 판매합니다. 그 다음에 안도 돌문어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. 2kg 2,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도 판장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도 예약이 있어가지고 백미참조기 가져왔습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참조기고요.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백미참조기는 사이즈가 23cm 전후입니다. 2단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목포생물참조기 맞고요. 제수용참조기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. 그만큼 싱싱하고 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포생물참조기입니다. 그리고 부세보리굴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왕택대 보리불굴비고요.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갈치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국내산 반곤쪽 갈치포고요. 대사이즈. 그 다음에 강고등어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. 국내산 강고등어 중대사이즈고요.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.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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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